여긴 무슨 일입니까? 말했잖아. 법이 올바로 집행되나 지켜보겠다. 우린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거 잘 알잖아. 피고 강유정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합니다. 이게 결혼이 아니라 비즈니스인가? 민혁이한테 받은 사랑 부러웠어요. 너 네가 여기 있는 거 그게 내 목을 조인다는 거 몰래? 너 아직도 그 사람한테 신경 쓰니? 너하고 안도훈 니들이 숨기는 게 뭐야? 그 안에 있는 비밀 뭘까? 그 비밀이고? 네가 신경 쓰여서 미치겠어. 그러니까 내 앞에 붙을 쓰라고. 내가 여행 있음 이 안에 있는 게 너는 내게엔 행복이었다. 넌 내게는 하늘이 나는 너의 희생함 나는 너의 희생함 나는 너에게 희생함 감사합니다.